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오늘은 왓티비오님께서 마스터듀 도전 글입니다. 준비 중입니다. 어제 왓티비오님께서 고민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했습니다. 다음 편 링크 소환은 하겠습니다. 다음 편 유희왕 브레인지 덱으로 도전할 생각입니다. 마스터듀 도전 글입니다. 다음 편 기대 바랍니다. 이번에 목요일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.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. 는데요. amentos